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잇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마피아 인도모닝과 잇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지 덕분에 인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미지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파티 체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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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